슈퍼 타이어 칸, 항구에 갇힌 운반차들을 구해라! 졸려… 졸려… 안녕하세요 롱! 어서 와! 자, 됐다! 감사합니다! 안돼! 으아악! 서둘러야겠어! 어? 어? 뭐야? 어떡하지? 늦으면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훈를레스킷! 장군 발생! 장군 발생! 장군 발생! 스트로! 칸! 네키! 출동 바란다! 알겠어! 칸은 슈퍼 타이어를 장착해줘! 응! 블루 레스킷 팀, 출동! 롱이 구조 요청을 했어! 롱이! 항구에 큰 사고가 났대! 물건들이 떨어져, 차들이 모두 갇혔다는데… 뭐? 어? 빠르게 출동해줘! 알겠어! 알겠어! 저기다! 이런! 우선 드럼통을 치워야 될 것 같아! 칸! 앞쪽을 부탁해! 여긴 내가 맡을게! 알겠어! 응! 롱! 칸! 나 젠다란… 감사합니다! 그게 즐겁게 사아요! 칸! 도와줘! 이제 정비소로 가자! 응! 하나! 어? 운반 차들이 다쳤어! 정비 좀 부탁할게! 알겠어! 자… 다 됐어! 감사합니다! 다들 괜찮니? 네! 감사해요, 레스큐팀! 그리고 미안해… 내가 조는 바람에… 괜찮아! 항구에는 무거운 짐들이 많으니 항상 조심해야 돼! 정말 위험했다고! 네… 레스큐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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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배송이 있어서 인사도 못했어요… 아니야… 다들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야! 엥? 그럼, 이제 범부로 갈까? 엥? 잘 가! 감사해요! 레드! 베드! 각자 성공! 슈퍼타이어 컷! 구덩이에 빠진 베드칼을 구해라! 으아… 심심해, 골이! 장난잖아, 골이! 그래? 그래서 폭도 터트르기, 골이? 근데 또 잡혀가는 건 싫다, 골이! 맞다, 골이! 뭐 재밌는 거 없냐구리 못 잡게 하면 되지 빨리 타봐 베드카, 도대체 뭐냐구리 이렇게 빠르면 절대 못 잡을걸? 멋지다구리 근데구리, 리키 녀석도 만만치 않다구리 장난치지 말걸 그럼 엄청 빨리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더 빨리 달릴 수 있냐구리 3초면 되거든 베드카 최고다구리 진짜 빠르다구리 이 정도면 안 잡히겠다구리 근데 왜 안 오냐구리 벌써 3초 지났다구리 뭐지구리? 베드카! 무슨 일이냐구리! 베드카, 어딨냐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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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구리? 베드카다구리! 흥끄렙 INTECAH 깻겠다구리 예들아! 저기다구리! 어디지 이게 뭐냐구리 괜찮냐구리 어떡하냐구리 우리가 꺼내줄죠, 구리! 이걸로는 택도 없다, 구리 어쩔 수 없지, 구리! 레, 레스큐 팀! 도와주라, 구리! 태권발찍! 태권발찍! 레키, 출장 바란다! 이번엔 너구리들이 도움을 요청했어 베드카가 구덩이에 빠졌다는데 일단 가서 봐줘 알겠어 장난전화인 거 아니야? 여기다 구리! 어? 진짜네? 금방 구해줄게 안다! 제이, 도와줘! 혼자서는 안 되겠어! 구덩이가 너무 깊어! 어? 이건 아니고... 칸! 슈퍼타이어를 장착해야겠어! 응! 출동! 우와, 건 멋지다! 베르카! 고마워! 우리도 이제 돌아가자 응 오늘도 작전 성공! 슈퍼컨컨 견인사 레틴 무당탕탕 컨테이너 소동 내가 더 빠르지롱 재밌다 근데 또 뭐하고 놀지? 경주는 지겨운데 샤인! 날아와봐 뭐야? 어디 가는 건데? 거의 다 왔어 우와! 우와! 진짜 높다! 그치? 늦게 오는 사람이 술래! 잡았다! 이젠 스피드가 술래! 잡았다! 깜짝이야! 샤인! 이제 술바꼭질하자! 좋아! 내가 술래할게! 하나, 둘, 셋, 열! 이제 찾는다! 꼭꼭 숨어라 다이어 보일라 꼭꼭 숨어라 다이어 보일라 찾았다! 뭐야! 엄청 쉽네! 나도 빨리 찾을 수 있거든! 하나, 둘, 셋! 이제 저기까지 빨리 달리기 하자! 좋아! 다행이다 이제 집에 가자 막혔잖아! 어떡해! 우리 갇혔나 봐! 샤인! 우리 컨테이너를 밀어보자! 하나, 둘, 셋, 열! 어떡하지? 레스큐팀! 도와주세요! 상권 발색! 상권 발색! 컷! 레키! 혈떡 바른다! 꼬마 차들이 컨테이너 사이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어! 어서 가서 구해줘! 알겠어! 어디 있지? 얘들아! 어디 있니? 여기예요! 여기! 살려주세요! 다치진 않았니? 네! 괜찮아요! 내가 당겨볼게! 안 당겨지네!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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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리렴! 네! 으응! 으응! 리키! 내가 뒤에서 밀게! 당겨봐!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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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렛키! 감사합니다! 더벤! 요번 구석에서 놀면 안 된다! 맞아! 안 다쳐서 다행이야! 흠흠! 네! 칸, 레키, 늦게 오는 차가 슬래예요 맞아요 오늘도 작전 성공 블루 레스키 팀 꽉 막힌 도로를 해결해요 안녕히 가세요 타요 안녕 안녕 누리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러게 택시 먼저 갈게 잘 가 어서오세요 안녕 누리 택시 타 Ansch 으 으 ou 으 오 으 으 헐레스큐팀, 도와주세요! 사건 발색! 사건 발색! 스트롱, 레키, 리키, 출동 바란다! 헐레스큐팀, 출동! 스트롱, 레키, 리키, 도로에 큰 교통사고가 났어 뭐? 다친 차들 때문에 다른 차들도 못 움직이고 있어 서둘러줘 알겠어! 저기다! 도와주세요! 이런! 어서 차들을 옮기자! 응! 자, 이쪽으로 지나가세요 이제 정비소로 가자 응? 하나! 어? 스트롱? 도로에서 큰 사고가 있어서 다친 차들을 데려왔어 저런... 정비 좀 부탁할게 응! 다 됐어! 우와! 고맙습니다! 뭘? 어? 블루 레스쿠팀! 블루 레스쿠팀! 그래줘서 고마워요!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야 맞아!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자 응! 잘 가! 오늘도 착찬 성공! 희허허헤헤 해허허허헣 감사합니다.